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에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군 입대를 앞둔 해외 교포에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이고 대학 졸업 후 카티시아에 지원했지만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 논선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안 좋아서 제일 걱정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에게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문의 내용이며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자세한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가 기초 수준이라면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잘 모르겠으면 전우조나 분대장한테 질문하고 자대 배치 받으면 TV 시청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좋을 거야. 최대한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얻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야. 나는 전째를 택해서 모든 것에 자원을 했고 그 결과는 재미있었어. 반면에 내 친구는 비슷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하고 군 골프장에서 2년 내내 예초기를 돌렸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야. 그 친구는 2년 동안 예초기 돌리는 것을 즐겼으니까 그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지. 손목 시계는 꼭 챙기고 입대 전 마지막 식사는 논산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아. 옷과 소지품을 보낼 주소를 기약해두고 줄을 설 때는 언제나 중간에 서는 것이 좋을 거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샤워하는데 3분이 좋아졌었어. 비누는 얼굴에만 칠하고 화장지는 최대한 아껴두는 것이 좋을 거야. 기초 훈련을 하는 동안 상황에 대한 통제나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서 우습게 들레겠지만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 같은 것이 엄청 도움이 되지. 군 복무를 마치면 이제 스스로 더 이상 교포라고 부르지 않아도 될 거야.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눈치가 있어야 해. 군 생활 내내 같은 사람하고 부대켜야 하니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나도 같은 차지였는데 올 12월에 제대 예정이야. 교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훈련소에 있을 때 교관과 소대원들이 잘 도와줬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서울이나 서울 이남으로 배치를 받는 것이 좋아. 교포가 군의 자원익대하면 희망 근무지를 신청받는데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아. 나처럼 김포 썼다가 DMZ로 가지 말고. 나는 이제 제대까지 2개월 남았어. 군대에 있다 보면 20년 이상을 외국에서 살다 훈련소로운 친구들도 있어. 한국어 가지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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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